금상 받은 거는 올해 좋은 거 내봐야 낙선되는 거예요. 낙선되보세요. 낙선되면 아파트 사진 공모전에서 지난날에 이것이 금상 받았겠죠. 결국 공모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런 걸 잘 판단해야지. 이거 된 거예요. 입사는. 이건 떨어졌고.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1인당 2점씩 출품할 때는 어떻게냐. 우리 경제공무원이나 공무원비술대전에는 1인당 2점씩 내려면. 이제 지금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조건 낙을 인물 위주로 찍고 하나 풍경을 두각이 내야 돼요. 심사위원이 인물 위주로 했냐. 풍경위주나. 3점 내려면 동물 같은 거 내야 되고. 4점 내려면 1월 30일 같은 거 내야 되겠죠. 그래서 2점 내려면 일단 인물과 어떻게 해요? 풍경을 넣는 거예요. 자 사랑조심이죠. 이게 바로 대한항공에서 금상 받아서 지지니스 클래스 타고서 유럽 갔던 거에요. 사람중심이죠. 자 사랑중심. 그럼 풍경은 뭐냐. 바로 이런거죠. 풍경. 또 풍경도 사람들은 괜찮아요. 사람중심이 아니고 풍경중심이죠. 일부분들은. 대부분 사진들을 보면 조금만 게 인물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지금 사진 공모전에 닷사진 공모을 냈는데. 자 이게 금상이에요. 이게 금상이라니. 그렇구나. 입성뿐이 안된거에요. 어느게 좋은거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입성뿐이 안냈지요. 입성뿐이 안냈지요. 이거 얼마정본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계사진공모전 수상모음집에 보면은 한국토정딱협회가 주관한거에요. 저걸 안봤네. 네. 그러니까 어쩔수없어요. 이런걸 잘 봐야 당선되는거에요. 그게. 자 다음. 올해 자전거사진공모전을 냈는데. 거기에 당선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12점을 뽑아요. 요사는 사진을 몇시정시 안뽑아요. 12점 10점. 그래서 사진공모전을 할 때 50이상 되는게 내야지. 10점. 어떤건 18점을 그냥 뽑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돈 냅니다. 근데 12점 뽑아야 됐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진 보면 12점. 대상에서 7점. 이거는 대상이 얼마? 좀 비싸요. 이거는. 그리고 입성만 돼도. 장유성만 해도 딱 30만원씩 주는거에요. 12점 만에 들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거에요. 12점을 줬다고. 그래서 제가. 어. 원본 달라서 원본을 줬어요. 이거에요. 그럼요. 그 자전거사진공모전에서. 최하 30만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티즌 검사. 네티즌 점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막. 열정. 네티즌. 특정특표. 보세요. 12월 24일까지 대상량특표가 자전거 핸망나누미에서 네티즌특표가 되는데. 하라 이거야. 그래서 저도.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보세요. 저도 막.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를 포함해서. 저의 사무실에 오던. 클릭증기미라. 막. 해져요 지금. 그런데. 발표가 됐는데. 제 이름이 다졌어요. 어. 그래서. 어. 어. 거기. 클릭한 사람이 한해서. 500명한테. 스타벅스진한테. 우리집에서 2개가 됐고요. 또. 아는 사람한테 막. 됐던 거에요. 연락이 오는 거야. 문자로. 이거는 받았지만. 여기 보니까. 명단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아홉. 그랬더니. 하나의 얘기. 그러잖아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셨다는 거야. 그게 마음이 조금 이루어졌다. 다르게 뭐냐. 안전모. 그 사람 얘기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너무 좋다. 이거지. 다른. 안전모는 안 썼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탈락이야. 탈락했다. 그럼 내가 그랬어. 그럼 아예. 뒤가 분명히 됐거든. 열두 점을 뽑는데. 열두 점을. 열두 명한테. 판면서. 분명히 사람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까지. 확답을 줬기 때문에. 제가 미치지 않게. 연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연락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결국은. 안전모. 여러분도. 내년에 사진 공모전에. 이거 있다라면. 어떨까요. 안전모를 그냥 써야. 그랬는데. 올해 그 상품을. 참 보세요. 그때 뭐. 웬만한 거 다 되니까. 안전모 쓰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내년에. 이거 연출합니다. 완전 우수상에. 입선해서. 추가됩니다. 이렇게 뜬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냐. 빨리. 알아봤더니. 알아봤더니.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은. 내년에. 이 자리에. 찍도록 노력할게.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한다를 써. 그리고. 장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선역. 특판에서. 손색이 없네요. 가족사진으로도. 대개좋아요. 가족사진으로도. 앞에 놓고 찍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기다리기가 뭐하냐.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했어. 장복사에다가. 거기 아직까지. 있습니까. 응. 어. 아직까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연락을. 가지 않았는데. 급해 가니까. 회원이 딱. 한 명만. 두 명 감이 아니라. 한 명을. 일해서. 아프다를 못 가고. 한 명만. 긴급 출산입니다. 21월. 21월. 21일이라네요. 아산. 음량. 나무. 기록과. 대년. 청량. 스토리 분들 드리겠다. 그래서. 갔더니. 요게. 당산된 거.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2분의 1은. 감이 없는 애들. 그래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두 명이. 제가. 각 둘이 왔었는데. 조이 소서님한테. 조이 소서님. 제가. 사람. 불러올 테니까. 여기서. 오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불러온다. 근데. 마치. 두루 노인들. 내가. 그때. 까만 잠바에서. 다시. 빨간 잠바. 파란 잠바. 다 같이. 한 분이 오신 분. 막. 얘기하는 거. 뒤에서 찍으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올라오신 거. 얘기해서.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우리 회원이 찍은 거 같잖아. 가도가. 이렇게. 막. 설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이 똑같네. 내가. 진짜. 똑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보세요. 여기. 동생이 여기 살잖아. 근데. 왜. 여기 공모전에. 앉는 게 없는데. 몰랐어요. 그땐 감이 아니고. 비록나무에. 저거. 꼽혀 있었어. 아아. 이게 멋있죠. 이 집에. 비록나무가 되게 많더라고. 왜요. 왜냐면.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나무에 있는. 동생이 형님. 절에요. 정복사 절이에요. 절이에요. 모든 날. 장복사 절인데. 여기 포인트가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갔다가. 내가.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잠머니를 읽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장관이 우리가 산지로 왔는지. 연주시켰는지 사진 보내드립니다. 헛손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빨간 잠머니 파산 할머니 됐어. 그렇죠. 이거는 벌써 작품이 하나 나온거에요 하나가 나왔고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연주시키고 저렇게 연주시키고 아 연주 되게 잘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대구대학교 때 모델이셨대 예쁘고 또 잘하더라고 그냥 연주를 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벗으세요 벗고 뭐 할까요? 빨간 옷삼 노란 옷삼을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옷삼 새 작품 만드는거죠 또 새 작품은 오늘 가까이 왔는데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까? 새 작품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땠을까요? 기념사진 찍어서 다 보내줬어요 옷삼 찍은 거 다 보내줬죠 참 멋있어요 자 할아버지들